사이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그게 안..그게 굉장히 안전된 상태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게 던질 때 해탈 이렇게 하면은 데미지 안 들어와요 반응 지렸죠? 마치 렉 걸려서 화면이 전환되는 듯한 느낌 여기다가 해탈을 하나 깔아놓을게요 여기다가 해탈을 왜 깔아놓냐면은 나중에 위험한 스킬을 못피할때 그때 해탈로 빠져나가는거죠 여기서 이제 얘가 포도탄을 쓰고있을때 이 선장 라올이 튕겨내기 통강타같은거 쓰면은 바로 해탈로 나가면 돼요 지금 이렇게 자 이 밭 고립됐지 야 졸룩이 서로 까면 안되는데 해탈자리인데 어 괜찮아 해탈 지금 이러면은 근디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안전하게 바닥 안 밟아도 복귀하겠죠